홍단이와 요슬바가지 용식이가 대거리와 중거리에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바로 용식이와 홍단이가 살고 있는 황부자의 집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설마가 또... 멍해 있는 용식이에게 중거리가 말했습니다 집 크기가 아주 놀랍지요 공자님 저희 사촌 형제 부자의 집입니다 이 집이 이 근방 마을에서는 가장 큰 부자지요 아... 하하 용식이는 너무도 익숙한 그 집에 안내를 받으며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용식이가 이곳이 자신이 사는 집이라고 말하려는 찰나 황부자가 대거리와 중거리를 보고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오 대거리 형님 중거리 어서들 오시게 어서들 아니 용식이 아니냐 너는 왜 거기... 홍단아 여기 용식이가 왔구나 그러니 부엌에 있던 홍단이가 기뻐하며 용식이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니 용식님 오셨군요 하하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참 우연이 겹치면 인연이라더니 우리가 아주 질긴 인연인가 보네요 둘의 대화를 들은 대거리와 중거리 영문을 몰라하며 두 사람을 두리번거리고 쳐다보다 말했습니다 아니 공자님 부자를 알고 계시는 겁니까 대거리 형님 공자님이라니요 용식이가 왜 공자님입니까 대거리 형님과 중거리는 용식이를 어찌하는 겁니까 그들이 영문을 몰라하고 있자 용식이가 말했습니다 자자 이러지 말고 다들 안으로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눕시다 보는 눈도 많은데 아니 비밀 조직이라더니 뭐 이렇게 대놓고 오 공자님 그렇군요 깜빡했습니다 부자아우 안으로 들어가자고 네 형님 그러지요 그렇게 언겹결에 그들은 다같이 부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공자님 공자님 제가 공자님에게 그동안 되먹지 못한 짓들을 하였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시오 황 부자는 용식이가 안평대군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놀라하며 그대로 방바닥에 머리를 박고 죄를 정했습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뭘 그리고 홍단이 또한 너무나 놀라 하였습니다 세상에 용식님 어찌 놀라 하는 홍단이를 토닥여주며 용식이가 말했습니다 하 놀랐어 뭐 나도 처음 한 사실이오 그래봐야 나는 용식이고 당신의 남편이지 아이 참 용식님도 음음 허 이거 참 너무하시네 중거리와 대거리가 두 사람을 부러운 듯 쳐다보았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삼촌들 제가 두 분 앞에서 무슨 그러니 황 부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어찌 되었든 이렇게 공자님께서 우리와 뜻을 함께 해주신다니 너무도 다행입니다 더군다나 그 옛날 대군의 용맹함을 빼다 박으셨으니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쩐지 그래서 그리 힘이 장사셨군요 맞습니다 공자님 이제 공자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저 안흥대군을 몰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중거리도 거들었습니다 반겨주니 고맙습니다 우리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식이가 말하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각자 방으로 흩어지고 용식이도 홍단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용식님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용식님이 왕족이라니 그것도 그 유명하신 안평대군의 아드님이라니 나도 사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긴 했지만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아니 그런데 바가지는 왜 여기 엎어두신 것이오 용식이가 방바닥에 엎어져 있는 바가지를 집으려 하자 홍단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용식님 안돼요 거기 안에 거기 안에 왜요 왜 이 바가지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오 벌레가 아 벌레를 벌레가 여기 안에 있군요 하하 용식이는 웃으며 그 바가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홍단이는 무서운지 용식이 품에 얼굴을 파묻어버렸습니다 아니 뭐 이런 작은 벌레 두 마리가 그리 무섭단 말이오 네? 두 마리요? 한 마리였는데? 홍단이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두 마리 응? 그런데 한 마리는 안 움직이네 용식이가 움직이는 벌레 한 마리를 잡아 밖으로 보내고 나머지 움직이지 않는 벌레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벌레 한 마리가 흰 연기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용식이와 홍단이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홍단이가 말했습니다 이럴수가 아까 분명 벌레가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 아니 그렇다면 살아있는 것도 이렇게 두 개가 된다는 것이오? 그런데 움직이지 않은 걸 보면 살아있는 것은 그 껍데기만 두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데 왜 사라지는 것이지? 돈은 안 사라지지 않았소 살아있던 것이라 그런 것 아닐까요? 혹시 설마 홍단이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바가지를 용식이 머리 위에 씌워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식이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용식이 옆에 하나 더 생겨난 것입니다 아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그 용식이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은 말도 하지 않고 눈도 감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용식이가 툭툭 그것을 건드리고 넘어뜨려도 보고 이런저런 일을 해보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이럴 수가 살아있는 것도 이렇게 용식이가 한참을 자신과 똑같은 그것을 두들기다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언젠가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단이의 말에 용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음 좀 이상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언제까지 안 사라지고 저렇게 있을 것인지 용식이와 홍단이가 함께 누워있는 방에 용식이가 멀뚱멀뚱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아까 그 벌레가 사라진 것처럼 저 용식 아 저 저것도 사라지겠죠? 그래야 될 텐데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용식이와 홍단이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mornings 아 일어나셨군요 용식이가 일어나니 홍단이도 일어났습니다 정말 왜 안 없어질까요 두 사람이 궁금한 듯 그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부스스 소리와 함께 용식이와 똑같이 생긴 그것이 연기가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아니 사라졌어 정말이네요 이게 어제도 바가지를 덮어놓고 반나절만에 벌레가 사라졌어요 반나절 살아있는 것은 반나절이면 이게 사라지는 것인가 봐요 그렇군요 반나절이라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밖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봐야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나가봐요 용식이와 홍단이는 함께 방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거리와 중걸 황부자와 함께 황부자의 서재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못 보던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궁에서 잠시 빠져나온 소거리였습니다 궁자님 만나뵙게 되어 기쁩니다 용식이도 그런 소거리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니 볶음이모 아니 볶음이모 아 아니지 소거리이모 이렇게 나와 계셔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휴일이랍니다 이야 이렇게 아버지께 말로만 듣던 순대 곱창볶음 삼남매를 이렇게 모두 만나는 날이 올 줄이야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허허허 하하 하하하 잠시 어색한 웃음이 지나가고 커다란 상을 두고 둘러앉은 그들은 한참 동안 어떻게 하면 왕을 구출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안흥대군의 군사들이 궁을 철통같이 호위하고 있었기에 왕을 만나러 들어가기도 그리고 만나더라도 왕을 데리고 밖으로 나올 방법이 도통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방법을 고민하는데 갑자기 황부자가 책상을 두드리더니 말했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안평대군께서 남기고 가신 불상이 있습니다 불상이요? 용식이가 갑자기 웬 불상이냐는 듯 물었습니다 네 공자님 안평대군께서 애지중지하시던 사람 크기만한 커다란 불상이 있었습니다 그 불상을 저희 집 보물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거리가 갑자기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그 웃기는 불상 말이냐 그 불상이 어딘가를 누르면 반절이 무슨 문처럼 열렸지 그리고 그 안에 안평대군께서 들어가셔서 우리들을 놀래켰던 일이 생각나는구나 맞습니다 형님 그때 저희가 불상이 말을 하신다고 다들 불상 앞에 엎드려서 막 빌며 빌며 시키는 대로 앞으로 뻗쳐 뒤로 뻗쳐 막 구르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 안평대군님 아 설마 그럼 그 불상을 이용해서 전화를 궁에서 빼내드리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황부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거라 그만한 금불상을 나라에 바친다면 궁으로 들어갈 명분이 생길 것이다 나 같은 장사치들이 나라님에게 잘 보이려고 진기한 물건을 바치는 일쯤이야 특별한 일은 아닐 것이고 그렇게 그 불상을 진상하며 전하께서 그 불상을 처소로 드리게끔만 어떻게 소거리가 잘 전달해 놓는다면 그 다음에는 전하께서 그 불상에 들어가시고 그 불상을 궁 밖으로 내 가게끔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모르게 전하가 궁 밖으로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황부자는 자신의 생각을 장황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들 용식이가 말하니 다른 이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거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궁에는 안흥대군의 사람들 외에는 모든 남자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행여나 용케 부자오라버니가 궁에 들어가서 진상을 하셔도 지금 전하의 초소를 지키는 자들은 모두 안흥대군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하의 초소 앞을 지키면서 수시로 전하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전하께서 그 불상을 받으시고 불상에 들어가서 초소를 빠져나오게 되신다 하여도 그들이 전하가 사라진 것을 바로 확인할 것이고 그럼 불상이 아니라 개미새끼 한 마리도 궁 밖으로 나가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수가 아니 그럼 방법이 없지 않은가 대거리가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 다들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홍단이가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황부자 어른 대신 궁에 가겠습니다 저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단이는 한참 동안 자신의 생각과 왕을 무사히 탈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홍단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들은 너무나 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들은 홍단이의 방법이 너무나 좋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식이가 굳고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홍단이의 강한 의지와 설득에 결국 용식이도 홍단이의 말대로 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회의가 끝나고 소걸은 궁으로 돌아갔으며 사람들은 모두 각기 방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홍단이 아무래도 안되겠소 걱정이요 혹시 그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용식님 걱정마세요 저를 못 믿으시나요 믿지요 믿지만 하 아니 어찌 홍단이 그대는 여인이 담이 그리 크시오 제가 바로 용과 같은 며느리 아니겠어요 누구 부인인데요 그러니 용식이는 한숨을 쉬고 홍단이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래 고맙소 부인 부디 잘 다녀오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그날 걱정 가득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홍단이는 황부자를 대신하여 하인들과 함께 황금불상을 진상하기 위해서 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홍단이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가 궁을 다 부셔서라도 그대를 찾아갈 것이오 아이 참 걱정 마세요 아무 일도 없을 거랍니다 그렇게 용식이와 황부자들과 인사를 나눈 홍단이는 궁으로 떠났습니다 자 공자님 우리도 어서 사당 근처로 미리 이동해야겠습니다 대거리가 떠나는 홍단이의 뒷모습을 한참 쳐다보고 있는 용식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서 가시죠 그렇게 용식이와 대걸 중걸 형제도 불상이 오기로 되어 있는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홍단이와 불상을 실은 마차는 어느새 궁궐 앞에 도착했습니다 궁궐 앞을 지키는 군사들이 마차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그러자 홍단이가 마차 밖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전하께 봄을 진상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니 한 군사가 말했습니다 아 황부자 상단에서 왔소? 기다리고 있었소 증표를 보이시오 군사의 말에 홍단이는 황부자 상단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황부자의 낙인이 찍힌 서찰을 보였습니다 좋소 단 여기서부터는 마부와 하인들은 들어갈 수 없소 여인인 그대만 들어가시오 군사들은 홍단이와 함께 온 마부와 하인 둘은 들어갈 수 없다며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병사 두 명이 그들의 역할을 대신하여 홍단이와 함께 불상을 실은 마차를 끌고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홍단이는 성공적으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이 귀한 불상을 나라에 진상하다니 황부자에게 참으로 고맙다고 전하라 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 불상이 마음에 든다 내 처소에 가져다 세워놓거라 오늘 이 불상에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릴 것이다 그렇게 왕은 미리 소걸이에게 전달받은 대로 이야기를 했고 군사들은 그 불상을 왕의 처소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불상을 성공적으로 전달한 홍단이는 인사를 하고 대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대전을 지키는 군사가 따라와서는 말했습니다 볼일 끝났으면 어서 돌아가시오 알겠습니다 홍단이는 대답을 하고는 가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에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그러자 가마 안에는 홍단이와 똑같이 생긴 홍단이가 하나 더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가마를 출발시키려 하는데 소걸이가 가마를 출발시키려는 군사들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잠시 대전에 드시오 전화의 명을 받으십시오 두 분께 하실 말씀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전화께서? 알겠소 다녀와야겠군 그런데 한 명은 지켜야 하지 않나? 혹시 이 가마 안의 여인이 군사 하나가 걱정스럽게 말하니 소걸이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고작 여인인데 뭘 걱정하십니까? 행여나 이 여인이 이 가마를 빠져나온 들 지금 경계가 삼아만 이 궁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곧 잡히겠지요 하 그건 그렇지 그럼 그대가 좀 지켜봐 주시오 다녀오겠소 그렇게 군사들 둘은 대전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홍단은 가마를 내려와서 소걸이 미리 알려준 비어있는 창고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소걸이가 미리 준비해 둔 궁녀 복장이 있었고 홍단이는 그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곧 군사들은 가마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뭐야 잘 데려다 주라는 말을 꼭 불러가지고 면전에 해야 되는 것인가 거참 귀찮게 어차피 곧 쫓겨날 이보게 입 조심하게 그래도 아직 왕이야 군사들은 투덜대며 가마로 걸어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출발하시지요 소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어 여인은 잘 있어 확인해 보시지요 피곤했는지 잠이 들었답니다 군사들이 가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음 뭐 잘 있구만 그렇게 군사들은 가마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궁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황부자의 하인들에게 그 가마를 넘겨주고 다시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궐 안에 모든 사람들은 불상을 진상한 여인이 궐을 나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홍단인은 어떤 방해도 없이 궁 안에 잠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창고 안에서 날이 저물기를 기다린 홍단인은 날이 어두워져 얼굴이 잘 안 보이는 때가 되어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 궁녀 복장을 한 홍단인을 막아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홍단인은 그렇게 소거리와 만나기로 한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셨나요 참으로 대단해요 말로만 들었지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니요 잘 되어서 참으로 다행이에요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자 여기 주안상을 봐두었습니다 함께 전하께 가봐요 소걸과 궁녀 복장을 한 홍단인은 주안상을 들고 왕의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하니 왕의 처소를 지키는 아니 감시하고 있는 군사들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소걸이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평소에 눈여겨보시던 궁녀를 데려오라 저에게 기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안상과 함께 이리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군사들은 소걸이 옆에 있는 홍단이를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응 그렇군 들어가도 좋네 군사들은 별 의심 없이 소걸이와 홍단이를 왕의 처소 안으로 들여보내주었습니다 그때 군사 하나가 말했습니다 그 그런데 우리가 잠시 후에 처소 안을 좀 확인해야 하는데 괜찮겠나 괜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그러니 소걸이 말했습니다 그리하시지요 어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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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 다시 뵙습니다 홍단이라 합니다 그러니 왕은 홍단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 내 사촌 아우아 본인을 하였다 들었다 참으로 반갑구나 그래 나를 이 궁에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비방을 가지고 있다 들었다 맞느냐 왕의 물음에 홍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전하 그렇습니다 그때 소걸이 뒤를 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전하 그런데 잠시 주안상을 드시며 대화를 나누는 척을 하시지요 곧 군사들이 아 그렇군 알겠다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홍단이는 술잔을 들고 왕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고맙다 그대들이 참으로 고생이 많다 그렇게 왕이 술잔을 받으니 군사들이 마침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전하 별일 없으십니까 군사들은 그리 말하며 처소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맙다 아무 일 없으니 물러가거라 왕이 신경질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예 그럼 이따 다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군사들은 별일이 없는 듯하니 다시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허허 허허 일국의 왕이 참으로 이게 무슨 꼴인지 곧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궁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소걸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오 그래 그 비방이 무엇인가 어서 실행하지 왕이 말하니 홍단이가 일어나서 바가지를 들고 말했습니다 전하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 아무 소리도 내시면 안 됩니다 어 그러겠다 왕이 대답하니 홍단이가 왕에게 다가갔고 들고 있던 바가지를 왕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아 아니 이게 무슨 왕은 몹시 당황하여 홍단이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왕의 옆에 왕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아 아니 이것이 왕은 너무나 놀라서 숨도 지지 못하고 놀란 눈으로 자신의 옆에 자신과 똑같은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이제 이것으로 이것을 감시하는 저들의 눈을 따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서 불상으로 들어가십시오 소거리가 소거리가 그렇게 말하며 처소에 들여놓은 불상의 눈동자를 꾹 눌렀습니다 그러자 불상이 반으로 문 열리듯 열렸습니다 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참으로 신기하구나 홍단이는 가짜 왕을 침소에 눕히고 잠을 자는 것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왕이 불상 안으로 들어가 앉았고 소거리는 그 불상을 다시 닫았습니다 자 이제 나가요 소거리는 주안상을 챙겨들고 홍단이와 함께 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오니 군사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찌 이리 금방 나오십니까 전하께서 피곤하시다며 주무시겠다고 누우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리고 전하께서 저 불상이 너무 번쩍거려서 잠을 들기가 힘드시다며 지금 당장 궁궐 남쪽에 주작사당으로 옮겨다 놓으라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주작사당으로요 알겠습니다 군사들 몇 명을 더 불러다가 옮겨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소골은 홍단이를 데리고 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군사들 몇 명이 불상을 낑낑대며 옮기고 수레에 실고 있었습니다 멀치감치서 이를 지켜본 소골과 홍단이는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계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능력까지 용식공자님께서 참으로 훌륭한 부인을 두셨군요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로 빠져나가면 되는 것입니까 이쪽으로 오시지요 홍녀들만 아는 비밀통로가 하나 있지요 소골과 홍단이는 궁궐 남쪽 끝 담장 근처로 갔습니다 이곳입니다 어디에 통로가 있는 건가요? 홍단이의 물음에 소골이 담장 아랫부분을 발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담장 아래의 돌이 밖으로 밀려나며 간신히 작은 여인들이나 통과할 만한 구멍이 생겨났습니다 이곳이에요 몇몇 궁녀들이 밖에 숨겨둔 정인들을 몰래 만나러 나갈 때 쓰는 곳이랍니다 정말 대단해요 소골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과찬이십니다 어서 나가요 그렇게 홍단이와 소골은 무사히 궁궐을 빠져나갔습니다 둘은 밖으로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는 남쪽의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불상을 나르는 군사들이 막 궁궐의 남문을 벗어날 때였습니다 여봐라 멈춰라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안흥대군의 아들 이운용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 북쪽의 정예군을 지휘하여 궁궐의 사대문을 모두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운용을 본 군사들이 격례를 하고는 말했습니다 홍자님 전하께서 오늘 진상 받으신 이 불상을 남쪽의 주작사당에 가져다 놓으라고 명하시오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운용이 불상을 이리저리 살피며 말했습니다 아니 오늘 진상품으로 들어온다는 그 불상이 이리 큰 것이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어찌나 무거운지 불상이 아니고 진짜 부처님이라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운용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 불상을 이리저리 만져보았습니다 그렇구나 꼭 사람 하나 들어가기 딱 좋게 만들어진 불상이 아니냐 내가 왕이라면 이런데 숨어서 쿵을 빠져나갈 것 같구나 불상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왕은 식은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이럴 수가 들키는 것인가 이운용이 불상의 눈 부분을 만지며 군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흠 흠 이상하구만 그래 그러면 이것을 옮길 때 전화를 보았느냐 그러니 한 군사가 말했습니다 네 보았습니다 공자님 저희가 혹시나 하여 몇 번을 확인하였는데 전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운용은 불상의 눈을 만지던 손을 떼고 말했습니다 하 요즘 신경이 너무 곤두서 있었구만 어서들 가게 예 공자님 불상을 실은 수레는 그렇게 남문을 무사히 빠져나와 사당으로 계속 향했습니다 한편 용식이와 대걸 중걸 또한 미리 남쪽 사당 인근 숲속에 숨어서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뭔가 도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걸이 애가 타는 듯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아우야 시간이 좀 걸리는 듯 하다 용식이는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일이 잘못되어 불상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홍단이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당으로 일단의 군사들이 수레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유 무거워 아니 원래 이렇게 무거웠나 아 그 왕 곧 쫓겨날 거라면서 그렇다는데 아니 곱게 쫓겨나면 얼마나 좋아 그 왕 감시한다고 휴식시간도 줄여가면서 근무를 서고 있지 않은가 이보게 그래도 우리는 왕을 지키라고 뽑힌 군사들인데 그 좀 그렇지 않나 어어 이 친구야 큰일날 소리 괜히 그런 소리 입 밖에 내지 말게 안흥대군에게 잘못 보이면 왕이 뭐야 왕 할아버지라도 목이 달아나니까 아 빨리 누가 되었든 상황 정리 좀 되었으면 좋겠네 군사들은 잔뜩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투덜대며 사당 안으로 불상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사당 안을 잠시 둘러보더니 수레를 끌고 그대로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성공했구나 용식이가 기뻐하며 숲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를 대거리와 중거리가 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사당 안으로 들어갔고 곧 불상의 눈을 눌러서 불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불상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던 왕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하 전 좌장군 황대걸 전하를 뵙습니다 전 우장군 황중걸 전하를 뵙습니다 왕을 본 대걸과 중거리 그 앞에 그 앞에 부복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용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 전 용식이라고 합니다 전하 그러니 왕이 몹시 기뻐하며 두 장군을 일으켜 세우고는 말했습니다 기 females 까 말씀 int comprehensive produção 남 오 Certain 불러 내 아 네 그렇게 되는 것이로군요 반갑습니다 용식이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웃님의 안사람이 참으로 지혜롭더군 내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던 것이 다 아웃님 안사람 덕분이네 그리고 그 신비한 재주도 아 그리고 소걸이 또한 너무나 잘해주었네 그 두 여인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그대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네 사람은 서로 기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곧 홍단이와 소걸이도 사당에 도착하였습니다 홍단이! 용식이가 홍단이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아들었습니다 오 소걸아! 대거리와 중거리도 동생 소걸이를 보고는 달려갔습니다 홍단이! 홍단이! 참으로 잘했소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아시오 잘했소 아닙니다 다 모두가 준비를 잘한 덕분이지요 그렇게 모두들 모여 기쁨의 대화를 나누던 일행들은 사당에 앉아서 다음 행보를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다음 행보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왕이 물으니 대거리가 말했습니다 저나 십수년여의 기간 동안 제가 거지 생활을 하며 무고리 특출난 거지들을 따로 도성 남쪽 금산으로 보내 이 중거라우가 비밀리에 훈련을 시켜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시지요 이미 자금을 담당하는 제 사촌 아우도 모든 물자들을 실어 금산으로 나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 참으로 잘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대걸 장군 중걸 장군 나를 따르는 몇몇 낙향한 중신들도 몰래 군사들을 기르고 있다 하니 당장 밀서를 보내어 그들을 금산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박호 장군에게도 당장 밀서를 보낼 것이오 예 전하 그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소장이 다녀오겠습니다 대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용식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대걸 삼촌 삼촌께서는 금산의 군사들을 지휘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일이라면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홍단이도 나섰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오 두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지 그렇게 왕은 바로 명령서를 써서 품에 지닌 옥새를 찍어 용식에게 주었습니다 고맙네 아오 박호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야만 우리가 승산이 있네 반드시 이 명령서를 전달하시게 그리고 박호 장군과 군대를 이끌고 와주게나 네 전하 꼭 그리하겠습니다 용식이가 그 명령서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니 중거리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모두 길을 나서시지요 제가 앞을 서겠습니다 그렇게 일행들은 각기 맡은 바에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용식과 홍단이도 함께 남쪽으로 박호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시간이 지나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궁궐은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가 없어졌다 전하가 사라졌어 윷을 바가지로 만든 왕이 아침이 되어 연기처럼 사라졌으니 궁궐 안은 사라진 왕을 찾느라 다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은 궁궐 주변을 포위하고 지키고 있던 이윤용과 안흥대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곧 긴급하게 장군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멍청한 녀석 왕이 궁을 빠져나갈 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 아들이라고 믿고 맡겼더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 죄송합니다 안흥대군은 아들 이윤용을 몹시 꾸짖었습니다 부하 장수들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장으로 한 장군이 들어와 보고를 하였습니다 대군 큰일입니다 왕이 옛 신하들에게 밀사를 보냈고 그들이 사병들을 이끌고 속속 왕에게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 어디라고 하느냐 그들이 향하는 곳이 어찌 그걸 막지 않고 있는 것이냐 금산이라 합니다 그게 너무나 산발적으로 이곳 저곳에서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자 이윤용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군거를 포위할 필요가 없으니 당장 그 금산으로 군대를 몰아가서 왕을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안흥대군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지금 문제는 왕이 아니다 왕이 밖으로 나가 마음껏 명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면 누굴 가장 먼저 움직였겠느냐 그러자 이윤용이 말했습니다 어... 아니... 설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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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그래... 바... 코다... 바... 코... 진작에 그자를 제거했어야 했는데 그자는 왕의 명령이라면 당장 남쪽의 대군을 이끌고 북상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금산으로 내려갔는데 바... 코의 대군이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가 도리어 위험해질 것이니라 바... 코의 이름이 나오니 회의장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바... 코의 존재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왕이 궁에 갇혀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왕이 빠져나간 이상 바... 코가 왕의 가장 강력한 칼이 되어 자신들에게 견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참을 고요하던 정적을 깨고 이윤용이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바... 코가 올라오지 못하게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장 섬나라 놈들에게 밀살을 파견하시지요 뭐라고 외국의 말이냐 맞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왕이 아니라 아버님과 왕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바... 코가 움직이지 못하게 군을 일으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만 해준다면 그들이 원하는 남쪽의 해안가 도시들을 준다고 약주하고 말이지요 아니지 아버님께서 왕이 되셔서 아예 바코의 목까지 덤으로 주겠다고 하시지요 그럼 아주 쌍수를 들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자 안흥대군이 박수를 치고 좋아하며 말했습니다 하하하 참으로 훌륭한 게 책이구나 우리 아들이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그래 그리만 된다면 바코가 군을 이끌고 함부로 북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들아 니가 직접 가거라 가장 중요한 일이니라 당장 계속 선을 뛰어라 어서 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윤윤윤 그렇게 이윤윤윤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을 나서 말에 올랐습니다 잘자 잘자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바코 장군은 왕을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올라올 수 있을지 용식이와 용식이와 홍단이 그리고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다음 화에 계속됩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자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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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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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